중국 공상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왕리창 씨가 호주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이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11월 23일 호주 언론사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중국 스파이 왕리창은 호주 보안정보기구 ASIO에 망명을 신청하면서 17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스파이 활동 내역과 정보를 호주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중국 공상당 정보기관의 고위 인사들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그들의 운영 방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파이 왕리창에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왕리창의 스파이 활동에서 중국 공상당은 자국 이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여론조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물 공렬을 통한 친중익선사 확보하기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리창의 아내는 호주에 유학 중인데 그가 중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 수행하려 했던 활동 가운데 하나가 호주의회, 호주 국회에 중국을 옹호할 수 있는 친중 끈납풀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스파이 활동으로 호주의회 내 중국 끈납풀을 심는 일은 아직 성공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중국은 자국 이익이 걸려있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회와 관계와 학회 그리고 정치계에 친중 인사를 포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에 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리창은 홍콩 영권뿐만 아니고 대만 여권 그리고 한국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갖고 그가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왕리창이 수행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홍콩 대학과 홍콩의 언론에 친중 성향의 공작원을 침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의 공안당국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차이나 이노베이션 인베스먼트 리미티드 홍콩 소재 회사입니다 왕리창 씨는 이 회사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2015년 또 홍콩의 큰 사회적 사건이었던 중국 당국이 홍콩 서점에 주인 5명을 납치해서 중국으로 데려간 일이 그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또한 홍콩의 반중 세력에게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기간에서도 모종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호주에서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면 중국이 한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입니다 왕리창은 중국이 대만 선거에서 친중후보를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서 2억 달러 2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언론사와 인터넷 회사를 삭구 동시에 여론조작을 위해서 페이스북 등의 계정 20만 개를 확보해서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공안당국은 왕리창을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물론이고 10여 명의 친중후보자들에게 그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공유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강한 친중 성향을 가진 한거위 후보입니다 그가 중국의 당국으로부터 받은 돈은 한국돈 33억 원 2천만 위안이었습니다 이 공작에 직접 스파이 왕리창이 개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왕리창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우기지만 제가 전모를 다 파악한 바로는 거의 사실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호주가 중국의 공작 대상이라면 한국은 호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작 지역일 것입니다 중국은 호주와 홍콩과 대만에 하이듯이 첫째 한국 내의 여론조작 활동 둘째 친중권 앞을 사회 곳곳에 심기 셋째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중국의 공안당국이 친중후보를 지원하고 친중정권을 대한민국에 설립하기 위한 시도 넷째 친중후보에 대한 그에게 뇌물 공유와 서금 선거자금 제공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저는 중국이 선호하는 후보들을 그리고 친중정권을 설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선이든 할 수 있는 나라임을 한국인들이 깊이 인식하고 경계의 눈초리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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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